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이 가을,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축구박스 뮤지컬 영화가 찾아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배우 영정아 씨, 최국희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두 분 출연 소식 듣고 환영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2458님이 저 어제 인생은 아름다워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다고 휴지가 필수인 영화래요. 맞습니다. 눈물 포인트가 있다고 또 들었는데. 많이들 오세요. 많이들 오시는군요. 많이 웃고 많이들 오시고. 윤지 님이 염정아 님 미모 실화인가요? 쇼커트가 저렇게 잘 어울리실 수가 있다니. 진짜 사랑해요.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953 님. 감독님 한번 읽어주세요. 소년미가 느껴지네요. 약간 거짓말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또 기대가 된다고. 형민 님이. 저도 봤어요. 주말에 염정아 씨가 매니저와 함께 나온 예능 봤다고. 너무 매니저님 잘 챙겨주시고 따뜻하고 그래서 감동했다고 끼니까지 직접 챙겨주시고. 혹시 최국희 감독님도 이렇게 챙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염정아 씨한테. 그럼요. 선배님이. 진짜 주위 사람들 잘 챙기시는 편이에요. 너무 잘 챙기시는 편이고. 현장에서도 약통을 큰 약통을 하나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눈 마주칠 때마다 하나씩. 약 하나씩. 영양제 같은 거. 어떤 영양제 그런 거 드세요? 저 집에 영양제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삼도 좀 드리고. 힘나는 것들.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방금도 뭐 물에 뭐 타시는 것 같던데. 안 탔어요. 이거는 지금 커피하고 그냥 물이. 빨딱 꽂았습니다. 그렇구나. 1023 님이요. 제가 볼링을 좋아해서 영화 스플릿도 재밌게 봤고. 국가 부도의 날도 그걸로 경제 공부를 한 1인이래요. 모두 최국희 감독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스플릿 때 유지태 씨가 감독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흥행 감독이 가져야 할 소양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고. 어때요? 염정아 선배님은 공감을 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시면. 정말 많이들 공감하시고 웃고 울고. 너무 또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에요. 5884님이요. 예전에 정호성 씨, 이정재 씨 라이브 방송 보는데. 이것도 기사 봤었는데. 염정아 언니가 염탱이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남겨셔서 놀라셨다고.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염탱이가 거기 올라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저를 설명하려고 염정아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이 제가 무슨 광고 촬영인가 했었던 날인데. 저희 회사 홍보팀이랑 같이 밥 먹다가 지금 두 이사님 라이브 방송한다고 해서. 이사님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그래서 한 건데. 염탱이 너무 귀여워요. 직접 하신 거세요? 네.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염탱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그 의외로 했었죠. 2039님이요. 소속사 이사님이 이정재 씨가. 아는 분들도 계시네요. 배우들과 단톡방으로 생사를 확인하고 소통한다고 하시던데. 이번 에미상 수상 소식에는 어땠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그날 아침에 난리가 났죠. 단톡방이. 대한민국이. 육효고사님이요. 감독님 저는 염정아 씨를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떨릴 것 같다고. 첫 만남 어떠셨냐고. 약간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정말 긴장하고 갔어요. 선배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시면서 남을 배려하는. 약간 쉽지 않은 언변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인상적이었고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면서 편하게 해 주셨던 기억이. 솔직하게 또. 처음 이 영화로 만나신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바로 어제 9월 28일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극장으로 달려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염정아 씨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줄거리.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유승룡 씨의 아내로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생일을 맞이하게 돼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생일을 맞이해서 내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언제지? 그러다가 첫사랑 오빠를 만났었던 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죠. 첫사랑 찾아달라. 이 남자 만나고 싶다. 남편이 가줍니다. 뜨뜨미지근하게. 그래서 응에서 같이 여행을 떠나면서 음악과 춤과 함께 추억여행을 하면서 서로 울고 웃고 찬란한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예요. 염정아 씨가 연기한 세연은 어떤 인물이에요? 세연은 그냥 우리 엄마예요. 우리들 엄마예요. 한때 사랑했었던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한때 사랑했었던. 많이 사랑했었던 남자랑 연애를 해서 가정을 꾸리고 좋은 엄마로 좋은 아내로 그냥 그 역할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엄마예요. 류승윤 씨가 연기한 진봉은 세연의 남편인데요. 어떤 남편인가요? 감동기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약간 많은 남편들처럼 약간 속내를 감추고 사는 무뚝뚝하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못된 말도 뱉고 약간 저희 주위에 많은 남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님이요. 염정아 배우님. 인생은 아름다워를 선택한 이유가 뮤지컬 영화라는 이유가 제일 컸다고 하셨더라고요. 예능에서 또 인터뷰하신 걸 봤었는데 뮤지컬 영화가 내 꿈이라고 하셨었대요. 네, 맞아요. 뮤지컬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나 어떤 걸? 너무 재밌잖아요.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치는데 저는 사실 무대에 설 자신이 없거든요. 무대에는 못 살 것 같고요. 라이브로 못 할 것 같아요. 영화로 혹시 만들어진다면 나는 꼭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막 말로 뱉고 다녔어요. 인터뷰 할 때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저한테 이 작품이 왔고 와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즐겁게 받아들였죠. 너무 좋으셨겠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셨는데 최근에는 춤을 끊으셨다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온몸이 다 삐그덕거려서 슬픈 얘기죠? 저도 요즘 힘들었어요. 애기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몸이 여기저기 망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무릎이 아파요. 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죠. 그래서 춤을 많이 못 추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 하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보다는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요. 뮤지컬 영화를 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화를 보셨대요. 그런데 막상 찍어보니까 또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이게 안 해본 장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데 뭐 워낙 서명님들 시행착오가 있어도 잘했죠. 메꿔주시고 해주셔서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뮤지컬 영화를 제일 좀 인상 깊게 보신 거예요? 두 분께서는.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음악과 노래가 있는 맘마미아나 라라랜드 배틀의 작품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60년대 뮤지컬들을 되게 좋아해요. 자크데미의 셀브레의 우산이나 로소시프의 송녀들. 60년대라면 되게 옛날 영화 같은데 요새 현대에 가지고 있는 뮤지컬의 모든 요소들이 그 영화들에 다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이고. 구호 69님이요. 염정아 씨 예전에 예능 나오실 때부터 춤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던지라 너무 기대가 된다고 연습하실 때 노래나 힘들진 않으셨냐고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 하시나요? 그 예능을 아마 삼시세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가 제가 한참 노래랑 춤을 연습할 때예요. 그래서 막 춤만 할 때예요. 춤이 춤만 하실 때. 그래서 그냥 앉기만 하면 노래하고 춤췄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아마 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연습 많이 하셨다고 많이 봤는데. 연습을 1년이죠. 1년이다. 1년이다. 세상에. 류승용 씨와 함께 정말 보컬 트레이너에게 보컬 강습도 받고 군무도 많아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노래하기 힘들었던 또 곡으로는 잠도 오지 않는 밤에를 꼽으셨어요. 이 노래가 이승철 님의 노래인데 워낙 노래를 고음으로 잘 부르시거든요. 거기다 또 남자 키고 하니까 키 맞추는 게 되게 힘들었고 제가 고음에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 이 노래를 어쨌든 끝내고 나서 해냈다 이런 석취감이 있었어요. 6311 님이 염정아 씨 수업 들으면서 누가 더 칭찬을 많이 받으셨냐고. 노래방에 간다면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냐고. 글쎄요. 저희 보컬 트레이너들이 양쪽에 다 다른 분이었어요. 저는 여자 선생님한테 배웠고 남자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감싸주시겠죠. 우리 학생이 더 잘했겠다. 아니 류승용 선배님. 류승용 씨는 예전에 또 뮤지컬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뭐 난타라든지. 그랬는데도 어렵다고 하신 인터뷰 많이 봤었는데. 목소리가 워낙 좋으세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번에는 염정아 씨 신청곡 하나 드릴게요.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이에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노래가요. 최근에 저희 영화를 보고 난 관객분들이 후기로 SNS에 이 노래 짤을 올려주셨는데 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게 가사가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속을 빠져 저희 영화를 보고 난 후기예요. 너무 잘 부르신다. 그래서 이 곡을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그녀는 떠나 슬퍼 그녀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녀 하염없이 속을 빠져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내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염정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연님이 흑뚤어온 염배우님 라이브 한 소절에 심쿵했다고 진짜 너무 잘 부르시죠. 깜짝 놀랐어요. 기연님이 한 번 읽어주세요. 네. 몰라. 아 제 앞에 반사판이 있냐고요? 빛이 났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뭘 좀 많이 발라가지고 아이고 7211님이 보라보고 깜놀했다고 감독님 뭐 배우하고 닮았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훨씬 잘생긴 그분은 좋아하긴 하지만 뭐 훨씬 잘생기셨고 혹시 누구 닮으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들어요. 격투기 김동현 선수 방금 생각이 났어요. 맞다 맞다. 그러네 김동현 선수랑 닮았다. 체격도 좀 좋고 그러니까요. 싸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지영님이요. 남편이랑 인생은 아름다워 보러 가려고요. 얼마만의 영화인지 너무 기대가 된다고. 둘째 낳고 조리원에 있다 외출해서 82년생 김지영 보고 온 게 최고인이라고. 몇 년 전인데요. 덕분에 좋은 영화 잘 보고 오겠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우실 것 같다던데. 많이 우실 거예요. 3008님이 세연이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너무 공감되고 이거 보세요. 슬퍼서 울었다고. 그래도 무겁지 않게 그려져서 좋았다고. 노래들이 다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마도 N차 관람하지 않을까 싶다고. 그러게 아니 뮤지컬 영화라서 다 읽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눈물 포인트가 정말 많은가 봐요. 펑펑 우셨다는 분들도 있고 아까 신청곡도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고. 그런데 저희가 영화가 슬픔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관객분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우시거든요. 손수건을 꼭 가져가야겠어요. 손수건, 휴지. 그다음에 마스크 여분. 물. 모자. 아니 가을이라 좀 그런 영화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시원하게 울고 싶으신 분들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가을에 좀 이렇게 이런 감성을 느끼실 수 그렇게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김준석 음악감독님이요. 염정아 씨한테 당장 데뷔하자라고 제안을 또 하셨대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들었지만 뭘로 데뷔하자고. 다시. 아니요. 선배님 음색이 너무 좋으세요. 뮤지컬 영화 한 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희님이요. 시사회로 인생은 아름다워 먼저 봤는데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 보면서 마스크 쓰고 음속어로 따라 불렀대요. 감독님 영화 속 노래 고를 때 기준이 따로 있으셨냐고. 워낙 좋은 노래들이 많아서 후보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영화의 내용과 좀 딱 매치가 되는 가사가 있는 음악들. 그다음에 음악의 톤, 뉘앙스가 또 저희랑 맞는, 저희 분위기랑 맞는 이런 식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신중현 씨의 미인,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최백호 씨, 이승철 씨, 유엘 씨 노래 등등 정말 다양한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공사원님이요. 염정화 씨와 류승용 씨의 만남이라니. 영화 아직 안 봤는데 왜 벌써부터 찰떡궁합이 느꼈으냐고. 또 요즘 춤출 때도 호흡이 척척이었을 것 같다고. 예능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너무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스쿼트해 주시고 염정화 선배님 너무 재미있게 하시는 모습 잘 봤는데 어떠셨어요? 호흡에? 저희 류승용 선배님하고 처음 만나서 호흡을 맞췄는데 처음이 아닌 것처럼 정말 다들 너무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진짜 호흡이 이렇게 잘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진봉과 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류승용 씨가 출연했던 영화 극한 직업을 또 너무 좋아하셨었다고. 너무 재미있잖아요. 맞아요. 코미디 연기를 정말 잘하시고 코미디 근데 뿐만 아니라 전국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연기 잘하는 배우시니까. 맞아요. 뭐 애드립 같은 것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애드립 많이 하세요. 애드립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시죠. 너무나 그 상황에 잘 어울리는 훨씬 극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애드립들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 직접 영화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7869님이 염정아 씨의 어린 시절 역할로 등장하는 박세환 배우. 그리고 옹성호 배우도 나오죠. 똘망똘망한 게 염정아 씨랑 닮아서 놀랐다고. 근데 염정아 씨가 박세환 씨한테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문자 하셨다던데 사실이냐고. 너무 원어비 선배님이라고. 진짜 했어요. 영화 보고 일반 시사회에 몰래 뒤에 가서 제가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네 번째 관람이었는데 막 그전에는 제가 연기하는 걸 보느라고 다른 것들을 좀 놓치고 있었다면 그날따라 우리 어린 시절에 세환이랑 성우가 했던 연기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진짜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데 그 와중에 제 역할을 어린 시절 역할을 해줬던 세환이가 너무 맑고 예뻐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문자를 했죠. 혜환 씨 너무 잘하잖아요. 예전에 영화 언니라는 작품에서 또 너무 인상 깊게 봤었는데 옹성우 씨가 염정아 씨의 첫사랑 교회 오빠 역으로 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근데 옹성우 씨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 준비된 배우라고 느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옹성우 배우가 아이돌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정말 연기 공부를 차근차근 해왔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좀 깜짝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잘했고.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진짜 첫사랑 오빠예요. 풋풋하겠나요. 그 모습을 또 영화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5117님이 서울, 목포, 부산, 복일도 등 다양한 지역을 오간 것 같은데 로드무비 느낌이라서 인상 깊었던 지역, 장소도 많으실 것 같다고. 감독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목포, 부산 뭐 다 있지만 저는 서울극장 기억에 남아요. 서울극장이 저희 촬영할 때는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의 마지막으로 담겨 있는 곳이라. 저희 영화를 통해서 서울극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제가 거기서 캐스팅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거 없어졌는데 영화에서 또 볼 수 있군요. 선배님은 또 어디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부산 촬영이 되게 재밌었는데 부산의 해운대에서 신혼여행을 갔던 씬을 촬영했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제가. 글씨 찍을 때가 되게 재밌어서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여러분 지금 바로 극장으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쏙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갈게요. 많은 노래들 중에서 최국희 감독님이 이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떤 곡이죠? 저는 최우섭 선생님의 세월이 가면. 너무 좋죠. 이유가 있다면 그 많은 곡들 중에서. 이게 사실은 저희 영화 선곡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곡이 된 곡이에요. 저희가 기술 시사를 마치고 영화를 쑥 보고 엔딩 크레딧 음악이 약간 뭐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그러면 우리 엔딩 크레딧 영화 음악을 뭘로 할까 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이제 세월이 가면 어때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녹음해서 붙였던. 저랑 승연 선배님이 불렀죠. 와우 우리 이 곡 들어보고 다시 만나요. 네. 세월이 가면 다시 미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빛는다 해도 네. 박하산의 신의 탕. 오늘은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연님이요. 떼창 가능한 야외 상영장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야외 페스티벌처럼요. 진짜 이런 상영관에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인가. 은희님이요 시사회에 다녀온 남편이 둘째 이름을 이나로 하자고 했대요. 인생은 아름다워를 줄여서 이나. 너무 예쁜 일입니다. 오랜만에 눈물 흘리고 감동이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9218님이 감독님도 진짜 스위트하실 것 같은데요. 류승용 씨도 그렇게 허그를 잘하신다고 들었다고 편안하게 손잡아주고 그런 촬영 분위기 너무 좋았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허그 당하셨나요? 우기한테도 아니죠. 워낙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 편하게 해주시고. 즐거운 현장을 만들어주시고. 웃겨주시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셨군요. 은미님이요 영화가 개봉하면 배우들이 몰래 극장 가서 반응을 살핀다고 하던데. 영정아 배우님도 아까 일반 시사회도 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 영화인데 4번을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재미있고 좋으셨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죠. 어떠셨어요 관객분들이? 계속 웃고 울고 하셔가지고 저도 감동받고 나왔어요. 너무 또 좋으셨겠어요. 감독님도 혹시 이렇게 몰래 반응을 보시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가면 저는 이제 화면은 안 보고. 사람들만 얘기해요. 관객들 반응을 보죠. 맞아요. 그 일반 상영관에 가서 보는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0563님이 인생은 아름다워 vip 시사회에 정말 많은 분이 오셨다고. 근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 평가 있으면 또 얘기해달라고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희가 초대했던 많은 배우분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오셨고 대부분 다 너무 많이 울어서 이렇게 여자분들은 화장이 다 지워주시고 남자분들은 좀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좀 창피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셨군요. 염정아 씨는 남편이랑 한 번 더 볼 거라고 남편이 보면 울 것 같다고 하셨다던데. 이미 우셨고요. 역시 역시. 더 기대가 되네요. 감독님은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랑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저는 댓글 중에 보고 나신 분들이 어머니랑 한 번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의 또 얘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미리 보셨지만 vip 시사 때 보셨지만 또 한 번 같이 볼 수 있으면 또 새롭지 않을까 싶네요. 어머님께서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영화 너무 좋다고 하시고. 말을 못 읽으시더라고요. 좋으셔서. 우리 어머님들이 또 많이 듣는 방송인데 어머님들이 또 가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고사오공님이요. 두 분 제일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고도 하시네요. 인생은 아름다우니까 영화 제목이. 네. 저는 인터뷰할 때 그 생각이 드는데 애기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애기들 얼굴 처음 봤을 때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딱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세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뮤지컬 영화를 하고 싶으셨는데 드디어 하고. 아름다웠네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순간. 네. 아유. 너무 아름답네요. 감독님은? 언니 제가 딱 생각한 두 개가 겹치네요. 저도 애기 딱 처음 받았을 때랑. 진짜 현재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맞아요. 현재가 제일 아름답죠. 네. 그렇게 살아야죠. 미성님이요. 전참시 방송 봤는데 염정아님 호기심이 엄청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뭐 시내타운 하시면서 궁금한 거 없으시냐고. 아니 저는 출근길 사진 찍는 줄 알고 다 이쁘게 막 이렇게 다 하고 왔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기도 했지만. 네. 한 번씩 찍으세요. 오늘 안 계시던데요. 가끔 막 못 계실 때도 있고 오늘 앞에 공사해가지고 또. 계속 고개를 내면 또 찍는 거죠. 저 멀리 편드 좀 계시는 것 같던데 또. 혹시 찍은 거죠. 아마 나가실 때 또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 뭘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와 8435님이요. 염정아 누님. SNS 개설 계획은 없으시냐고. 저는 있으실 것 같았는데 없으세요? 없어요. 제가 그런데 좀 약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많이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전혀 너무너무 세련되신 그런 이미지로 염정아 배우님 목격담이 왔습니다. 승화님이 정아 누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누님이 옛날에 동생분 가게에서 바쁘면 일을 도와주실 때가 생각이 난대요. 이번 영화 대박나시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저희 동생이 레스토랑을 하는데 아마 거기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거기서 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 어디예요? 맛있나요? 네. 거기 맛있어요. 어디예요? 위치라도. 말해도 돼요? 네. 삼성동이요. 삼성동이요.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으면 나와요? 그 제 동생. 그렇게 찾으면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9792님이 최극기 감독님이 차기작을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별빛이 내린다에 염정아 배우님이 또 특별 출연을 하신다고 다음 차기작 기대가 된다고. 와 심은경 씨가 오랜만에 또 한국 작품에 오시네요. 이솜 씨. 옹성호 씨. 옹성호 씨도 함께 하신다고. 촬영은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고 이제 편집 시작했어요. 와우. 와 정말 어마어마하시네요. 또 금방 또 좋은 영화로 또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예요? 또 궁금해지는데요. 멜로 영화예요. 아름다운 청춘들의 사랑이야. 너무 재밌겠다. 또 기대가 됩니다. 3694님이 염정아 씨는 왠지 집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실 것 같대요. 멍 때리실 때도 있냐고. 멍은 잘 안 때리는데 요즘은 제가 원래 되게 바쁘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계속 핸드폰으로 후기. 아유 뭐 진짜. 참 공감염없이 눈물이 나려고. 아 꼼꼼히 보시는구나. 아 또 꼭 보고 후기를 우리 써야겠어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다이어트 같은 건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몸무게를 늘 재면서. 이렇게 날씬하신데. 좀만 방심하면 몸무게가 금방 늘더라고요. 한 번도 찐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살이 좀 안 찌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좀만 방심하면 찌네요. 아무래도. 와 관리를 하시는군요. 그럼요. 우리는 광고 듣고 두 분과 벌써 끝인사 나눌게요. 벌써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로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 관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모두 가족의 이런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 정말 많이 웃고 정말 많이 울고 하는 영화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극장에서 찾아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영화고요.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영화라고 자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배우 염정아 씨 최고기 감독님이었습니다. 끝곡은 염정아 배우님의 추천곡이에요. 이승철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연습할 때 또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던 그 곡인데 이유가 있다면. 극 중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곡이라 마지막 녹음을 하고 제일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드디어 해냈다 끝냈다라는. 그래서 이 곡을 다시 듣고 싶어요.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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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presto. spectacle's 보면 여행 기 Unter التي 노을